꼬리야, 꼬리야 꽁꽁 쭈구 턱 턱 턱 손 풀이 턱! 풀이 턱! 엄마 손! 꽁겨 엄마 손! microsuso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빨리 손. 손. 꽁은 손! 손 줘야지. 빨리 손 줘야지.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빨리 에 진짜 심한 말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냐 빈손으로 와서 자꾸 빡치게 할 거냐고 어머 정말 죽빵각이야 됐고 손이나 줘 얼른 빨리 주라고 손 손 손 엄마 손 엄마 손 꽁지도 엄마 손해야지 손 엄마 손 오이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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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dzmit 엄마 손 손 좀 주세요 이쪽 손 이쪽 손 손주세요 손주세요 손 손 몽이ynain 턱 엄마 턱 엄마 턱 몽이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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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이 턱 몽으那个 몽이턱 몽이턱 콩이 턱! 콩이 왜 턱 주워? 콩이 턱! 콩이 여기 턱 있네! 콩이 엄마 턱! 엄마 손톱 다 하는 거야! 콩이 엄마 턱! 젠장! 아주 재미 들리셨네! 차라리 노래를 해! 내가 뭐 잘못했냐고! 우리 콩이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잘도 안 해? 김콩지 너도 좀 배우라고! 이 자식아! 콩이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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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잘했어요! 내가 오늘 반드시 집 나간다! 어몸이랑 못 살겠다! 아이 미안해 미안해 꽁이야! 엄마가 간식 들고 할게! 옳지! 손! 손! 손 주라고! 꼬이 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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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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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친구들, 정말 어문 때문에 성질나 빡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. 시도 때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개인기를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. 그래서 오늘 집 나왔어. 같이 놀을래? 츄르도 두 개씩 챙겼어. 꽁이야! 이제 엄마가 소원 안 할게. 집에 가자! 공공큐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